음악 네 유명관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어닝스리 비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후에만 활동하느라고 애널리스트님은 실제로 처음 뵀는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정말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경기 둔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월간 전세계 주식 동향 이익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신흥국의 이익점원치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전세계 기업들의 전체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은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고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0.2% 신흥국은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는 신흥국이 마이너스 1.7%까지 확대가 됐었는데요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러시아가 MSCI 인덱스에서 제외가 되면서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상세히 보면 조금 더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선진 유럽, 왼쪽에 있는 선진 유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흥 유럽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럽 국가들한테 조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익 모멘텀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콩 증시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게 바로 반영이 된 거네요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내에서도 거의 길게는 1년 정도 가까이 이익 전망치가 안 좋았었던 국가예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만에도 이익이 굉장히 경고했는데 홍콩은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호주나 일본, 그리고 오른쪽에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지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분포도 형태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익하고 항상 주가를 같이 보시면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괜찮은 국가들이 호주나 인도네시아, 남미거든요 네, 어닝하고 주가가 모두 다 좋은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선진유럽이나 홍콩,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제일 안 좋고 주가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익은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는 마이너스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대외적인 지금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익 변화가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선진국의 업종별 이익 동향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업종별 이제 신흥국하고 이제 선진국의 업종별 이익 동향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랑 소재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익 모멘텀이 모두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의 언행이 일시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 에너지 업종의 이익이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가격 전가력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더라도 에너지랑 소재 업종의 이익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도 사실 미국 업종의 이익 동향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사실 눈에 띄는 게 이게 유가 상승이 사실 지속이 되면서 특히 미국 정유업체들한테는 이익 관점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화학 업종의 이익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뚜렷하게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업종들 이익 변화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한국의 이익하고 주가 지금 분포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한국의 화학 업종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은 화학 업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률이 조금 축소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화학 기업들하고 한국의 화학 기업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필수 소비제, 소매 유통, 그리고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이익이 안 좋은 업종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분기 실적이 끝날 때마다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전히 1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아마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 가서 또 한 번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의 트렌드를 보시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왼쪽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사실 급격하게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분기 실적 시즌마다 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아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주황색 선이 옆으로 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한 4월 말, 5월 초부터는 이 차트의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이익 모멘텀이 조금 소강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실적뿐만이 아니라 분기별 실적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1분기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6조 원 2분기는 4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해소가 되더라도 주가 상승,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저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사실 계속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업종별로도 그럼 한 번 더 넣어서 볼까요? 한국 기업들의 일주일 동안의 영업이익 자체는 한 0.1% 정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다음에 이익 변화율을 다시 계산해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0.2%가량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계 그리고 유통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운송 업종도 지난주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은 0.3%, 0.2%, 0.2%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변화율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조선 보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익 변화가 컸던 업종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반도체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월 달부터 한 70조, 그러니까 68조 원 수준에서 지금 77조 원까지 이익 전망치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영향이 좀 컸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김연건 위원이 나와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 말고도 소매 유통 업종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 주간의 이익 변화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공통적으로 이제 백화점의 이익 전망치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나 지정화점 리스크랑 크게 무관하게 개인들의 소비에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다른 업종들보다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도체랑 유통 업종은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업종들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안 좋은 업종들도 이번에 오늘은 헬스케어 업종을 좀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녹십자,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일단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긴 했었지만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 컨센서스를 크게 하여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사실 소재 업종의 주가가 좋고 이익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의 화학 업종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앞에서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익 전망치가 올해 초부터 가장 안 좋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효성 첨단 소재나 코오롱인더 대안유화 특히 이제 대안유화 같은 기업들과 기업은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 기업 마진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익변화 하위 업종은 화학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익변화가 컸던 업종들은 반도체와 소매 업종 그리고 이익변화 하위 업종은 건강관리 그리고 화학 업종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들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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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